스타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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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여기 뭐 하는 거예요? 여기 퇴근하고 와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떻게 모이게 된 거예요? SNS로 모인 저희 워닝크루고요 사회에서 일을 하다가 저녁에 운동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SNS에서 만나게 된 거죠? 네, 지금 평균 40명 정도 많게는 그 이상도 모이고 있고요 같군요 SNS를 통해서 모였다 보니까 각계각징의 친구들이 많이 모였고요 아, 학생이시구나 볼링 선수로 생활을 하고 있는 스크라이 경남 출신 혹시 이렇게 모이는데 자격 조건 같은 것도 있어요? 건강하고 싶은 마음이나 열정만 있으시면 얼마든지 참여 가능하십니까? 많은 정보를 얻어갑니다 그럼 전 이만 갈게요 화이팅! 안녕히 계세요 어디 가세요? 오셨으면 뛰어야지 이렇게 뛰어주시면 돼 도관이 나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따라가 보게요, 그래도 내가 힘들었네 아니, 내가 여기서 뛰다 보니까 너무 좋은데 어때요? 이런 데서 뛰면 여기 한강, 여기 뷰가 너무 좋고 시원하고 사람들이랑 같이 뛰니까 파이팅도 넘치고 네 같이 뛰어요! 좋지다 저희 운동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저희 또, 조금 이따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돌아가서 만나요 다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가서 만나요 안녕 날 버리지 마요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 사람은 짓기 더 못 가는데 날 버리고 그랬어 아유 아유! 힘드시죠? 갑자기요. 죽으실 때 여기서 뭐 하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낙오하고 계신 분들 제가 도와드리고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끝까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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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봐! 성공! 낮에 느끼지 못하는 밤의 감성. 각기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이렇게 조화롭게 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